에이! 피하지 마! 어우 깜짝이야! 요새 코로나 사태 어떻게? 죽겠습니다. 야구로 스트레스 써야지. 마스크 쓰고 얘기해야 돼요. 큰일 나요. 쫓겨나요. 얼굴이 나와야 홍보가 되니까. 왕민자단파전 하나도.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 뭐 145던지는 지금 뭐 저도 인사는 아직 못했는데. 저기 지금 몸풀고 계시는데. 아니 어떻게 그런 145를 우리 단톡방에서. 야야야 그냥 기껏 날리자. 기껏 막 지금 기껏해서 촬영. 포기했다가. 아니 그 정도 던지면 제가 못받아서. 그렇게 던지면 안돼요. 그러니까 뭐 못받는다고 뭐 서로. 못치고 못받아. 못치고 못받아서? 포스에서 에라 3개 봅니다. 최소. 3개 아아. 5개까지는 제가 이해해 주십시오. 놈나~!! 오이! 오이! 흠흠. о이! 오이! 피하지마 씨! turtles 들으네! 오 깜짝이야! интものは 그 waar! 잘 좀 나오겠네. 잘 좀 나오겠네. 잘 좀 잡자. 잘 좀 잡자.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오케이. 잘 잡으라. 오케이. 다 봐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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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내 카메라. 야. 야이씨. 야 너. 야 빈대. 빈대. 야 빈대도 쉽니. 야 민자. 예. 에스지에이에서도. 135 정도 던져요. 반칙 아닙니까. 아 145번까지 135번 반칙이라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 오늘 투수전 예상해보고 안 다치게. 다칠까봐 너무 겹이 나가지고 저는. 아니 어떻게 서있어? 140번지는데 겁나서 누가 서있댔나? 그러니까요 비출도 이렇게 잘 찰 수 있다는 걸 비출의 희망을 좀 보여줘야 하지 않을까요? 알겠습니다. 열심히 한 번 해보겠습니다 큰일 났어요 진짜로 진짜? 네 진짜로 지금 다행히 코로나 2주 동안 비가 중간중간 와서 저희는 조금 그나마 괜찮은데 딴 데는 문도 안 열어요 지금 문도 안 열어요 다음 주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해서 아 스트레스 받은 데 여기서 다 풀어야죠 오케이 화이팅! 화이팅! 왕빈 자산 파죠 지난주에 좀 무리해서 던졌다고 죽을 것 같아요 너무 아파요 아 지금 밑장 까는 거 아니야? 밑장 까는 거? 아이고 지금 너무 아픈데 4년 만에 던져가지고 너무 힘드네요 지난주에 뭐 되게 아주 강한 팀을 상대로 되게 잘 던졌다면서 아니 아니 운이 좋았어요 아우 겸손 나이는 37살이고요 이름은 한정왕공환입니다 잡사트입니다 저는 배명고등학교 졸업했고요 삼성 2군에 있다가 독립리그 일본 갔다 오고 중국에도 1년 있었어요 잘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때요? 이거 시험 던져봐야죠 잘 던져보겠습니다 아 오케이 저희는 동대문에서 의류동에서 파는 사람들로 구성된 팀이고요 창달한 지는 이제 한 6, 7년 정도 됐고 3부에서 재밌게 열심히 야구하는 팀입니다 무시무시한 투수를 데리고 왔다고요 하하하하하하 또 SJ가 워낙 강팀이다 보니까 재밌게 하려고 네 좋은 투수 하나 됐고 왔습니다 네 김선수 잘하는 선수 되게 많잖아요 아 이게 소문이 좀 이상하게 났는데 네 이렇게 잘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요 아 그래요? 네네 그냥 좀 뭐 대회나 뭐 리그에서 좀 운 좋게 성적이 조금 나서 예 이야 겸손 소문이 좀 잘못 난 것 같은데 야 겸손 좋습니다 아 뭐 오실 때 뭐 의류 하시고 그러면은 뭐 협찬 뭐 뭐 티라도 하나 갖고 오셔야 되는 거 아니었어요? 아 이게 저희가 장사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런 거 절대 없고요 하하하하하하 이거 오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어야 하하하하 어 저희는 일단 오늘 배운다는 자세로 왔는데 SJ 팀께서 조금 봐주면서 해주시면 재밌는 게임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145 데리고 와가지고 어떻게 아 저도 못 본 145라 하하하하 아 그래요? 네네 유튜브를 워낙 많이 보니까 형들이 그래서 오늘 게임 잡았다 해가지고 카톡방에서 좀 핫했었는데 그냥 한번 나가서 배워보자 마음으로 하하하하 하하하하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 민망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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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쟤도 한 135 던져요 지금 쟤 수신데 하하하하 아 배명권하고 302군이었어요 뭐야 우리 우리가 110 올라오는데 하하하하 하하하하 공소야 뭐 타자마자 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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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하 감독님 전략을 한 번 물어봐야겠다. 정장으로 갈아입혀. 오늘 케이크 선수를 정장으로 입힌다고요? 쉴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요즘 맨날 아프다고. 뭐 던지라 그러면 어깨 아파요 발등 아파요 뭐. 근데 뭐 올라가서 던질 수 있겠어요. 어쩔 수 없다고요. 그리고 뭐 저희는 한 명의 투수에 의존하는 팀은 절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게임을 이기고 지고 뭐 에이스. 누가 올라가도 다 에이스라고 생각하고 야구를 하기 때문에. 오늘 저쪽 팀에 그 145. 아 예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한 전략을 어떻게. 사실 뭐 여기에 뭐 선출 형님들 말보는. 140을 누가 구경해 봤겠어요. 그냥 좋은 경험한다고 생각하고. 재밌게 하는 거죠. 나이스 월. 뭔 소리야. 이상한 소리가 나. 145를 친다라는 생각보단. 그냥 경험해 보는. 이런 재밌는 경기. 하는 거죠. 진짜. 이게 시켜이가. 겸솔한 척하고 있네 막 이러는데. 어릴 때부터. 그래. 그런 게 겸손. 저희 대표님은 겸손이랑은. 서울과 북한 차이에요. 거리가 멀습니다. 미국 기준이라. 이게 3,400킬로 엄청 가까운 거리거든요. 저는 어릴때부터 겸손, 자만 이런거랑은 거리가 멀게 운동을 해왔기 때문에 전주희씨 흐롱대로 전주희씨 전주희씨 흐롱대로 흠잖아요 가다가 다르잖아요 저희는 겸손, 미덕 이런걸 항상 배우면서 어릴때부터 커왔기 때문에 위혁이가 계속 못 피우고 있네 자기 넣어달라고 아마도 오늘 경기에서는 사실 올라갈 일이 없지 않을까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승객팀 그래서 안올라간다는게 아니라 체코코치 컨디션이 안좋기 때문에 그리고 체코코치보다 또 더 좋은 에이스들이 있기 때문에 이야 자 오늘 멋진 경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마스크 착용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답답하시더라도 협조 부탁드리고요 자 다치지않고 자 재밌는 경기가 있습니다 잘 모오! 옳아! 자! 으아아 여성이 예! 우와! imet저 pix 어머니구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